지난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어민 북송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이 반인륜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귀순이 아니라 범죄자를 생포하는 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인용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규순 의사가 없었다던 설명과 다르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를 인질로 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해당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군 통제에 불응한 채 달아나는 걸 붙잡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입니다.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와 함께 이들이 선원 16명 사례를 인정하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물적 증거는 모두 없앤 상황이었다며 우리 법정에 세웠다가는 무죄로 풀려났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인의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맞서 탈북민 단체는 국회 앞에서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